저박차씨 안녕하세요 야방은 아니고 야방은 아니고 짬뽕켰어요 몸이 안좋은데 우리 남편 안녕하세요 우리 남편 무서워 오빠 나름 처음보지 너 좋아하는자씨 안녕하세요 정나올 애기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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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투츠씨 안녕하세요 왜이렇게 이뻐졌냐고 나 원래 이렇게 생겼었는데 애기야 원투츠씨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진짜 너무 몸이 안좋아가지고 캠빵을 못하고 여러분들 아 잠시만요 쓰레기티비가 많아가지고 아 다큐마와 났어요 너무 12시간동안 너무 흔들었어 야방은 아니고 잠시 모바일 켰어요 야방할까요 이렇게 나갈까요 막 찍어도 예뻐요 이렇게 나갈까요 나 얼굴에도 몰라오고 우리 애기 어서왕 야당할까요 웃음 더운 소 Healthy